미래사회와 강수도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세훈입니다. 본 세미나는 태재연구재단에 후원하는 강수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9월 5일에는 모아농 이지원 대표님 또 만나 CA의 전태병 대표님을 모셔서 지역기반 농업의 미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일 4차 세미나에서는 임리사 또 김성아 교수님을 모시고 테크놀로지와 스마트시티에 대한 말씀도 기도하여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동진행을 맡게 된 요즘 도시의 황희정입니다. 총 6회차로 기획된 강수도시 세미나 지금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삶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도시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어떤 분을 모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계신 김경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 금융, 또 도시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트렌드 분석, 또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플랫폼 도시에 출연, 도시혁신을 요구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 유튜브로 많이 봐왔던 터라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높은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질문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김병민입니다. 제가 하는 게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이어서 사실은 지금 이 세미나의 주제 강소도시에 얼만큼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나름 좀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들이 잡혔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강소도시에도 아마 많은 부분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대답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 딱 보고 지금 마치셨을 텐데 이 사진은 이제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된 지역의 10년 전 사진이에요. 2012년 사진입니다. 당시 보시면 이제 골목길인데 굉장히 약간 남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벽도 남노하고 당시에 보면은 골목이 쥐죽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을 막 고양이들이 넘는 그런 동네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선동의 2012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 2019년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도 익선동 상권은 괜찮게 지금 부응을 해서 사람 여전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10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대충 이렇고. 여기서 사실은 익선동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골목이 크게 3개예요. 3개고 그 각 골목마다 한옥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20평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40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012년 당시에는 이제 40평짜리 한옥에는 쪽방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이런 강북 지역에 가지다가 이렇게 골목에 누군가가 이제 꽃 화단 키우고 하는 데는 사실 커뮤니티가 살아있던데요. 그래서 당시에 익선동 가보시면은 그 꼬맹이들이 초등학교에는 거기 교동초등학교하고 재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니던 그 집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약간 지금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뭐 하지만 왼쪽에 보시는 그 한옥들처럼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당시에 사실 재개발로 묶여 있었죠. 1980년대부터 재개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보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선동이라는 거는 도시 개발적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 실패가 남긴 굉장히 큰 유산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재개발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거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됐어도 그냥 저런 거 냅뒀어요.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익선동이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얘기하는 플랫폼 도시랑 연결이 되는지. 우선 익선동 같은 게 제가 당시에 주목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오늘 제 강의에서도 가장 크게 나올 부분이 이제 키워드 하나가 차별적 경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도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차별적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공간에서 차별적 경험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MZ세대분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세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세대에서 아파트라는 공간과 차별적인 공간은 아마 한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 안에 이렇게 한옥이 밀집된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데가 2010년대 초반에 지금의 북천, 익선동, 창신동, 보문동, 공독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문동, 공독동은 다 부서졌고요. 지금 남은 데는 이게 세 군데인데 아마 창신동도 부서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익선동하고 북천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한옥 집단지구가. 그런데 이제 이 한옥 집단지구에 다 들어가기 전에 보면 여기가 또 교통이 되게 좋아요. 종로 3가가 지하철이 3개가 다니고요. 2000년 이후에 서울에서 핫플레이스의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의 핫플레이스는 사실은 자동차 중심 3권이 아니고 대중교통망으로 다 재편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망이 있는 데가 굉장히 좋은 상권의 후보지예요. 그 측면에서 종로성과는 굉장히 좋죠. 엄청난 유동인과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종로성과 딱 내리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지방 강소도시겠네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렸을 때 굉장히 차별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별이고 두 번째 골목 딱 들어가면 차도 못 들어가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만납니다. 그게 두 번째 차별이고 세 번째 차별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이고 그런데 한옥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크한 카페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차별적 경험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 그리고 이제 이런 한옥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세 번째는 이런 핫플레이스 됐을 때 이런 주변에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수동인 것 같아요. 성수동이 소셜벤처의 어떤 생태계로 돌아 발전하면서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생기면서 주변에 핫플레이스 된 것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익선동 주변은 종로 3가잖아요. 종로 3가 가보시면 이제 대규모의 보석 도매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석 도매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얼리 산업은 사실은 전세계 어디나 다 클러스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성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멀리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디자인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익선동 오른쪽에 있는 봉익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보석 디자인하는 데, 보석 원석 파는 데가 다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악세사리 산업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비스 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전에 오지남이라는 대형 3대 요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요정이 있는 지역은 사실은 과거에 두 가지 산업이 흥합니다. 하나는 국악하고 하나는 한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은 음악 산업하고 패션 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존재했다는 게 굉장히 큰 플러스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다 어른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사진의 끝에 작게 보시면 검은색 간판에 하얀색 광고 보시는 간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게이들이 가는 바의 상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게이들이 가는 지역, 런던이건 뉴욕이건 반드시 아플레이스 됩니다. 초기에 굉장히 허스름한 지역이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대표 중에 이태원이에요. 서울에서 게이 커뮤니티가 뭉치는 지역이 이태원하고 낙원산과 이 두 군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2년 당시에 익선동의 모습은 쥐가 죽어 있건 개똥이 있건 간에 저기는 굉장히 보물 같은 지역이었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거는 부시지 말자는 거였어요. 사실은. 물론 저는 이제 이 지역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바뀌었고 굉장히 단기간에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추동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제가 봤을 땐 플랫폼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어떤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비주얼과 관련된 플랫폼이죠.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스타그램이 파플로 하는 그런 시기하고 익선동이라든지 경리단길이 이렇게 몰랐던 지역이 핫플레이스 되는 거하고 굉장히 선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익선동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힙한 카페가 식물이라는 카페예요. 그런데 식물이라는 카페에 세 명의 파운더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직업이 뭐냐면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네이버 빈도우스인데요. 초록색이 경리단길이고 이 핑크색이 익선동입니다. 이게 약간 좀 무서운 그래프인 것이 사실 상권 같은 경우에 한 번 상권이 됐다가 망가진 다음에는 사실 부활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요즘 젊은 분들 요즘에 도산공원 가시는데 다시 압구정동 로데어 거리잖아요 가기가. 압구정동 로데어 거리는 90년대 중반에 청담동에 고센이라는 카페가 생기는 기점을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상권이 그냥 쇠퇴해버립니다. 쇠퇴해서 작년부터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청담동 고급빌라가 있는 바로 앞에 상권이 27년 걸린 겁니다. 새로 부흥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리단길 같은 경우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문동 일대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서민 동네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핫플레이스 됐다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황폐한 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물론 경리단길은 이태원이 확장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2013년 전에는 경리단길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단길이라는 걸 만드는 원조가 됐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스물스물 한권화가 되다가 갑자기 끊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의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였는데 여기서는 이 초록색이 익선동이고요. 그다음에 핑크색이 경리단길하고 삼청동인데 불과 2016년에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2018년에 됐을 때는 이게 모든 상권을 압도하는 게 되고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하는 상권이 아니고 글로벌 상권 또는 최소한 아시아 퍼시픽에서 유명한 상권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권들이 어떻게 알려져서 갑작스럽게 파플로워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익선동 돌아다니면서 지역 아카이빙 한다고 했을 때 제 부친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익선동 주변이 사실 종삼이에요. 종삼은 뭐냐면 청량리가 생기기 전에 종삼이 집창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친 나이 때 연대가 70 이상 분들한테 익선동과 종삼은 그렇게 좋은 인식의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말변되게 짧은 기간에 확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어떤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경리단길 아무도 모르는데 확 상권화됐다가 불과 3, 4년이 망한 거. 그 다음에 익선동, 어떻게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비주얼을 만들어주고는 어떤 플랫폼들의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단순히 인스타그램만 있다고 이제 도시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걸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세대가 MZ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Z세대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이 비주얼을 보여주는 생산하는 플랫폼들을 강력하게 소비하는 세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플랫폼과 플랫폼을 소비하는 이 세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세대를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이 Z세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이 있던 세대입니다. 완전히 디지털 세대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차별적 경험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한테 차별적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Z세대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디지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디지털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수요인 MZ세대가 도시를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모바일과 온라인에 존재하는 플랫폼들은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역디지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라는 거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뭔가 해가지고 모바일로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혁신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역디지털화라는 거는 원래 비즈니스의 모델 자체가 모바일과 온라인에 있는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공간에다가 자기들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플랫폼이 만드는 공간의 성격은 다른 공간하고 달라요. 이거는 차별적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도시에서는 있지 못했던 현상이어서 저는 그냥 이런 도시를 대충 얼버브러서 제 나름대로 그냥 플랫폼 도시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중요한 것은 강소도시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약간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가 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지방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이 노마드적으로 바뀜과 동시에 회사에서도 지금 5일 근무가 아니고요. 재택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지금 하이브리드적으로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게 지방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물론 컨텐츠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만 컨텐츠를 보여주는 어떤 전략들 그걸 통해서 MZ세대가 지방에서 차별적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좀 강소도시 또는 이런 지방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패러다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건축하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20년대, 30년대 본인이 바라본 미래의 도시잖아요. 이때 봤을 때 이분이 되게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분산화죠. 중앙도시의 문제가 몰려 사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분산돼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들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텔레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분산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사실 당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바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산업화가 만들어진 산업도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저너리한 사람들이 다양한 도시의 미래를 얘기를 했었고요. 산업도시 같은 것들을 보면 그거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중세도시라는 것이 산업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산업화가 된다고 했을 때 도시화를 같이 이끌었고요. 그러면 중세도시에 공장이나 창고들이 굉장히 밀집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산업화는 산업도시를 만들었고요. 이 산업도시 안에 지금 공장하고 물류창고 같은 산업시설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설이 안 좋고 하니까 매연하고 별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도시 안에서. 그래서 산업도시라는 걸 보면 중세도시에 주택하고 리테일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공장이라든지 물류창고가 들어온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0세기가 오면서 도시가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산업도시가 아니고 서비스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FIRE라는 것은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인데 그러니까 오피스 산업이 사람들의 머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피스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오피스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피스 산업이 있는 도시에서는 주택이 있고 상점 리테일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과거의 구로 공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거의 산업도시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정부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공단이 있었는데 이게 산업도시가 서비스 도시화되면서 금융 도시화되면서 공단이 이제 시흥이나 안산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거기가 이제 공동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구로 가산 가면은 이제 IT라든지 미디어 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피스 산업화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도시화라는 것은 사실은 물류 창고를 다 밀어내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리테일과 오피스가 존재하는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의 도시는 약간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던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입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리테일이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다우전스예요. 다우전스하고 이제 검은색의 다우전스 주가지시고요. 그 빨간색은 미국에 있는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이라고 쇼핑몰 개발업체입니다. 쇼핑몰 개발업체의 주식입니다. 주가 추이요. 미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은 도매업이나 소매업 관련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쇼핑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였어요. 과거에 한 400개까지 했기 때문에 1등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세계랑 같이 파주나 이천, 시흥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것은 사실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이 쇼핑몰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운영할 뿐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6년에 여름에 주가가 꺾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년까지 사실 미국은 계속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의 주식도 계속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시점이 중요한 것이 2016년에 모든 리테일도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입니다. 온라인이 아니고요. 주가가 다 꺾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그럼 다 아시겠으면 당연히 아마존이라든지 쿠팡과 같은 온라인 모바일 기반 플랫폼들의 성장입니다. 사실. 밑에 있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아까 미국 다우존스하고 그리고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의 주가 추이인데요. 파란색은 당연히 다 아시겠습니다. 아마존이에요. 재미있게도 아마존하고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의 성승률 같은 것들을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강자인 아마존하고 오프라인의 강자인 사이먼 프라펄티 그룹의 경쟁력이라는 게 201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반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로 기점으로 더 바뀌는 것이고요. 이런 온라인 기반 모바일 기반 플랫폼들은 사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중가나 저가 백화점들을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쇼킹했던 건 뭐냐면 완전 탑 럭셔리 백화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바니스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맨하트에 있는 최고가 백화점인 버그더프 군만을 갖고 있는 리만 마커스가 파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 죽일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탑 라인부터 바텀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노르스트롬같이 브랜드가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들이 거의 박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브랜드 폴로, 진보리, 아버크롬비 이거는 작년에 파산한 게 아니고요. 작년이 아니고 이건 벌써 2017년 자료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2016년부터 오프라인 리테일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 2017년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리테일 관련해서 리테일 멜트다운, 리테일이 대분계되고 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온라인 리테일은 계속 성장하죠. 이거는 알리바바 광군제 매출인데 11월 11일 날 광군제 하루 매출이 거의 연 30% 이상씩 상승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도시에는 주택과 리테일, 그리고 공장과 물류창고가 들어왔습니다만 20세기 서비스 도시가 되면서 주택과 리테일, 그리고 물류창고와 공장이 밖에 나갔습니다만 이제 오피스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21세기 플랫폼 도시에는 주택은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이 굉장히 박세를 나는 겁니다. 오피스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오피스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물류하고 공장과 관련된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에서 그 전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4년에 하바도 교정을 돌아다닐 때 하나 이렇게 광고지 같은 게 있었어요. 광고지 같은 게 있어서 딱 뜯어봤는데 그때 뭐라고 써 있었냐면 thefacebook.com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thefacebook.com을 가서 제가 이렇게 타이프해서 들어갔는데 보면 이거 하는 비즈니스가 누구랑 누구랑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랑 누구랑 연결시켜주고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싸이월드라고. 싸이월드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었어요. 도토리라는 걸 판매해가지고 돈도 버는 건데 페이스북은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DM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했던 짓은 뭐냐면 페이스북이 언제 망하느냐 했어요. 언제 망하느냐 했는데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주커버거가 2006년에 보스톤 블록그러브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랑 인터뷰했던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 친구 그때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게 뭐냐 했는데 플랫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업체가 자기가 룰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 룰을 깔아주고 거기서 자기가 룰 세팅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고 외부 서드 파티가 와서 소프트웨어를 넣든지 해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판을 키우는 겁니다. 판을 키우고 다른 단어에 있는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플랫폼, 특히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성격이라는 거는 이게 룰 세팅과 더불어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빨라요. 이 제이커브를 그립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에서도 이런 플랫폼적 성격을 하는 부동산 유형이 있어요. 쇼핑몰이에요. 사실은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쇼핑몰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룰 세팅을 합니다. 룰 세팅을 한 다음에 테넌트들을 집어넣어요. 나이키, 아디다수, 푸마 집어넣는데 만약에 푸마가 장사가 안 되면 언더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모바일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A라는 B, C 프로그램이 있는데 C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D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J 커브를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 만약에 페이스북에 들어간 유저가 엄청나게 그 다음날 폭증을 했으면 서버 늘린 다음에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에 갑자기 손님들이 그 다음날 100만 명이 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쇼핑몰 규모를 100배, 200배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는 제이커브를 못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역디지털화인데요. 역디지털화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도 아니고요. 2017년 사진이에요. 전 잘 몰랐는데 롯데 영플라자의 간판 보시면 여기 스타일난다라고 써 있어요. 2017년 당시 현재 스타일난다는 이미 오프라인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60개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작년에 400개예요. 여기 400개는 물론 올리브영에 들어간 200개 뺀다고 하더라도 스타일난다 매장은 우리나라 플러스 아시아 권역에 200개의 직역 매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미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 역디지털화에 대한 말씀이고 이런 역디지털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마존인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의 시작은 온라인 북스토어였잖아요. 책 파는 데였는데 이미 아마존 북스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도시에 곳곳에 오프라인 기반의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다양한 슈퍼마켓들을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아마존 프레시라고 해서 신선품 파는 데도 있고요. 아마존 고라고 해서 또 약간 테크 기반의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 포스타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별 4개 이상 평점 받은 것들만 판매하는 데 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거는 아마존이 사실 홀푸드라고 우리나라의 올과 같은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이 있어요. 그걸 2017년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를 컬렉션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플랫폼들은 오프라인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는 샵들의 증가 수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증가라는 게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씀은 뭐냐면 플랫폼들이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 기존의 판매 공간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계시면 여성분들이 스타일난다 홍대 매점 가시면 누가 와서 이웃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와서 그냥 알아서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적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브랜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공간에서의 전략이라는 거는 차별적인 경험 공간이지 여기가 판매 공간이 아니에요. 이제 라인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라인 프렌즈나 저것도 벌써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와 관련된 물건들을 판매합니다만 이게 벌써 리테일 샵이에요. 사실은 거기다 품목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존 고라든지 아마존 프레쉬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지마켓도 팝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와디즈 같은 경우에 성수동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 거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왔을 때의 공간의 성격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존과 관련된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테일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과연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플랫폼들 쇼핑몰 플랫폼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사실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물건을 배송을 해서 소비자가 받는 그 구간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즉 물류의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류를 좀 더 소비자들한테 편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예요. 월 얼마를 내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하루 배송했던 건 굉장히 쇼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류 비즈니스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넣은 게 사실 쿠팡이에요. 쿠팡 맨 했던 것처럼 물류가 중요하다고 할 때 지금 과거에는 하루 배송도 대단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루 배송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반나절 배송 얘기하고 있고 한 시간 배송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시 안에 어디선가 물류와 관련된 센터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21세기 플랫폼 도시라는 거는 플랫폼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했을 때 주택은 여전히 있고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상점 리테일이 완전히 100%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공간의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오피스 여전히 있고요. 공장과 물류가 도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 안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쿠팡의 케이스인데요. 풀빌먼트 센터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대한 매장입니다. 거장 창고입니다. 만평, 이만평, 연면적 그런 창고고요. 이런 거대한 단위가 이제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이것들이 들어오음에 있어가지고 풀빌먼트 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M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풀빌먼트 센터. 쿠팡에서는 캠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캠프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성동구에 빨간색 표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셜벤처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헤이그라운드라는 공유 오피스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이 대로에서 이면도로를 꺾었다가 거기 코너에서도 바로 옆 건물이야. 즉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10층짜리 좋은 건물입니다만 이면도로의 코너의 옆 건물입니다. 그럼 이 코너가 사실 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코너를 갖고 있는 주인은 사실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10층짜리 오피스 건물을 만들어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냐면 저 빨간색이에요. 쿠팡 집 쪽도가 있습니다. 배송 캠프가. 이거는 사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18세기, 19세기 때 도시 안에 있던 물류 창가와 공장이라는 게 20세기 서비스 도시가 됐을 때 도시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가 21세기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면서 도심 안에서의 물류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도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토지, 용도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건물을 이겨버리고 핵심 프라임 장소의 물류와 관련된 시설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삼동에서 역삼력에서 원주역하고 학동역까지 나중에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역삼력에서 언덕을 넘어갔다가 언덕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왼쪽에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집 쪽소가 있어요. 그리고 학동역 간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 옥타곤 있잖아요. 옥타곤 건너편을 보시면 불흥이라고 또 오토바이 집 쪽소가 있습니다. 강남 정말 비싼 땅에 지금 오토바이 집 쪽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플랫폼 그리고 MZ세대 또는 역뒤저라탈을 통해가지고 이런 플랫폼들 경제가 이제 오프라인 우리 도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특히 공간 차원에서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Z세대는 사실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앞으로의 미래 소득이 계속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들의 미래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갇혀본 소득을 늘리는 전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또는 가신비 있는 소비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게 또 충돌적인 소비 패턴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누구한테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서의 소비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적인 경험 소비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세 번째의 소비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연결되는 소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그걸 삽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프리미엄을 주고요. 친환경 제품,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를 산다고 했을 때 예쁘지도 않은데 솔직히 그거를 돈 주고 더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이게 이제 공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특성들이 이제 경제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공유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특성들이 이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약간 좀 되게 차별적으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개인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성들이 공연 공간의 성격을 바꿔버려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그 누구도 한 10년 전에 오피스 대형 오피스 건물 1층 로비에서 사진 찍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워크나 이런 데 가시면은 1층 공연 공간은 굉장히 리테일스럽게 예쁘게 만듭니다. 오피스 공간에 공연 공간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말씀드렸던 과시적이고 차별적 경험 소비 공간으로 오피스 공간에 공연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우선은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대해서 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업, 도매업이나 소매업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당을 보시면 안 돼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010년대 중반에 그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들은 심각하게 큰 쇠퇴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플랫폼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리테일이 굉장히 쇠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이 MZ세대가 오프라인 공간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들은 지금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만드는 공간의 성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경험 공간이면서 이걸 이들이 과시할 수 있는 공간이고 체험 공간이고 팝업 공간입니다. 지금 리테일 상업용 공간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리테일은 크게 유형에 따라서 가장 큰 게 쇼핑몰, 그 다음에 백화점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걸 우리가 빅박서를 하고요. 제일 작은 게 이제 편의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편의점 대회에 한 나머지는 다 망하고 있어요. 편의점은 우리 인구 고조가 1인 가구가 되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서 자동차를 덜 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변에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편의점은 편의점 전체 매출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스윗스팟 사례와 같이 차별적으로 공간이 변화하는 것들, 자주 변화하는 팝업 공간은 계속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따라서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팝업 공간하고 사실은 이 편의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는 사실 한 2년 전에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게 위워크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TV에서도 위크래시 해가지고 위워크 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공유 오피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회사의 문제였고 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크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패스트5 같은 우리나라 공유 오피스들은 코로나 한창일 때 2020년, 2021년에 지점을 늘렸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한창이면 사실은 모두 다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단해 구조였잖아요. 본사 하나 딱 있고 그걸 다 모였는데 지금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금융웅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특히 저는 부동산 개발 쪽 기업들하고 친하니까요. 부동산 개발은 사실은 반드시 대면 해야 돼요. 반드시 대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재택으로 돌아선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련 적용된 근무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 3일 회사에 오대 2, 3일은 이제 재택하는 걸로 IT 기업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직방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본사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광화문에 있다가 코로나 이전에 강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방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왜 강남 가냐고 했더니 분당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광화문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레이버 풀이 이 강남하고 분당 이쪽 또 판교 수지 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떠냐면 직방은 전면 재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거점 오피스를 하는데 이거 괜찮냐고 물어봐서 대답은 뭐냐면 전면 재택을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래머들을 지금 하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 말씀은 산업군별로 지금 이제 근무와 관련된 트렌드가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금융업이라는 이런 소수를 제외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는 5일 회사 근무 형태가 아니고 아마 재택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하이브리드적으로 섞이는 것들이 굉장히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은 기업들은 어떤 걸 또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독채나 약간의 어느 정도 사이즈에 있는 공간들을 예쁘게 꾸민 다음에 이거를 비투비 비즈니스를 해요. 즉 큰 회사가 그거를 1년치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직원들이 거기서 한 달 살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방에서 워케이션과 관련된 센터 같은 것들이 충분히 괜찮은 비즈니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미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차별적인 경험을 주는 공간이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란 도시에서의 워케이션 센터가 주는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는 서비스가 B도시, C도시 똑같다면 전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차별적 경험을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강소도시에서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는 이런 서비스 산업들을 본인들이 유치한다고 굉장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워케이션과 관련된 센터 같은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한번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는 도시 안에서 리테일하고 물류 창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공유 주방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유 주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형태의 부동산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건 당연히 주택은 아닙니다. 오피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리테일이냐 공장이냐인데 공유 주방이라는 건 사실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거기에서 음식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공장이고 그게 배달, 물류하고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 주방 업체들, 예를 들어서 고스트 키친 같은 업체들의 로케이션을 한번 보세요. 강남역에 삼성타운 바로 뒤 지하 건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잘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공장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물류랑 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물류 산업이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사람들이 전면 재택이라든지 아니면 주 5일 근무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라. 이게 아마 통용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왜냐하면 어떤 회사들은 여전히 집적 경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요. 대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미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하는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소도시에서의 어떤 성장 전략에 약간의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더 많이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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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